좀비 죽인 애들 거 먹어도 될 것 같아 저 제 집에 스크스 있어요 오케이 그라더 먹을게요 어? 발소리나는데 1층이에요? 2층? 2층 계단에 제가 죽인 애들 주변에서 발소리가 나는데 너무 이쁘다 복잡하다 옆집에 한 명 들어간거야 발소리 한 명 왔어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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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을 중인데 상을 중인데 상을 중이었어요 제가 마지막이었네 사이가 정말 사이가다 아 괜히 나댔다 그냥 가만히 있을걸 흐흐흫